그때 무슨 말 못 할 비밀 있어? 장난신 날 싫어하게 될 거야.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작전이었어. 그럼 이제 와서 어떡하라는 얘기야. 형님, 나랑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꿈에도 꾸지 말아. 착각하지 마세요. 인간도 아니야. 밤마다 빨개가 온통 눈물로 젖어요. 양주 먹었다. 발렌타인 36년. 차라리 네 아버지 30년이야 그래라. 네 아버지 30년. Saipan International Airport.